자 부가 퀘스트 텅 빈 우리 공작합니다. 위치는 노비가라드 오른쪽 퍼니펠 양조장과 춤추는 풍차 사이구요 표지판 안에 오신 분들은 온김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은? 한 일반인의 시각은? 하지만 비싼? 뭐하나? 제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영원히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부피고크 아니, 많이 많이 말하지만 당신은 내 고정에서 내 고정에서 내 고정에서 아니, 아무도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여 내 고정에서 내 고정에서 일어났어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일주일 후? 흰췄요. 몬스터벌이 없나요? 네. 프린스의 워프포스, 하지만... 흰췄요. 그들이 워프에 걸쳐서 바닥에 걸쳐서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Yossett의 워re는 말하자마자 내가 잘못된다. 그런데 너는 비싸벌처럼 내가? 내 사람은 자 오늘도 코난 출동합니다 별자국 찾아봅시다 노파이 아이템을 훔치지 않으려 했는데 연금술사인 가루는 먹어주고요 하필 비가 오네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넣었고 강을 찾아봅시다 하필 비가 많이 오니깐 하필 비가 많이 오니깐 하필 비가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욕장에 맞춰서 아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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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와요? 왜 이리와요? 소녀들이 그리와요! 우리는 바위에 도착하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도착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도착하였어요. 지난번에 지났어요? 당연하죠.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을 수 있는 것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 불쌍한 소년들입니다. 이 시대는 다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게 당연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마련하던 시대여서 참 저렇게 고화도 많고 좀 안타깝습니다 참 불쌍한 소녀들입니다. 이 소녀들입니다. 이 소녀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퀘스트는 완료가 되었구요. 자 위치가 여기였죠. 나중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노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기다려볼까요? 자 못붙였구요. 아이들이 바로 오진 않네요. 나중에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퀘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